그리고 같이 해드릴게요 우리 좀 부셔줄까? 괜찮아 불러줘라 좀 따뜻하게 해줘 야 무번주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실래요? 노래 틀어달라고? 스피커로 노래 틀어줄 수 있을까요? 한 번 더 쳐주실래요? 제가 바이크를 해볼게요. 저기서 틀어줄 수 있나 보다. 와, 틀어주실 것 같은데요? 와, 현진이 춤 볼 수 있다. 아니, 왜냐면은 우리 스니가 너무 심고 어렀고 어렀타를 유지씨가 좀 꾸겨주셔야 되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유지철이 좀 안 꾸겨주시면 돼요. 가자! 이건 일대요, 나의 각 일파 뭐랄게 일하기 때문에 터미를 기밀해서 또 다른 아이들 이기므로 했던 거 술을 가지, 거짓말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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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computer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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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mputers... 모든 게 다 잘해요 정식들은 나온 듯 반응 아 네 아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